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부터 쭉 해서 구글 플레이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것까지 진행해 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파이썬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이나 지금 사용할 언어가 코틀린인데 코틀린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이외에 좀 심화적인 내용이나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아예 안 나온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급한 거라면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습관을 좀 더 키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줘야 겠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타가 났는데 자동으로 바꿔줬네요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서 가장 잘 보이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다운이 시작되고요 약 1기가 정도 되는데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요건 취소를 하고 전 취소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받아 주셔야 됩니다 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받아 놨고요 요거를 더블클릭 하면은 설치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넥스트를 계속 누르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핸드폰 화면을 컴퓨터에 띄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가상의 장치 실제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없더라도 컴퓨터 화면상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아이폰을 쓰거나 하는 분들은 요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컴퓨터에 led 막 끼우고 연결하고 하는 게 좀 귀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요거를 다 깔아서 컴퓨터 상에서 테스팅 해 볼 수 있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겠죠 그 넥스트를 누르고 기본적인 폴더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숏컷도 만들어 주고요 요걸 설치하는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시간보다 이 안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까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이따가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넥스트를 누르고 자동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연습한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고요 다 읽어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저랑 좀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요 밑에 요런 작업표시줄 이런 거에 막 계속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런 게 뜰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잘 봐 주시고 그런 게 떠 있으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려 주더라도 그게 다 끝나고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파일에서 new new 프로젝트를 하면 되고요 요거는 전적인 템플릿인데 폰 핸드폰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mt activity 요거를 만들어 볼 거고 next 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여기서 만들 건데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까요 practice 이렇게 할 거고 패키지 네임 요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초보 전 초보로 해놨는데 뭐 이걸 바꾸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뀌면 지금 패키지 네임에서 요것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패키지 네임이 요렇게 설정이 되고 save location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어디다가 보관할 것이냐 저는 디드라이브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practice 폴더에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요게 바뀐다 그러면 요 폴더 이름도 바뀌겠죠 그래서 패키지 네임이고 어플리케이션 이름 그리고 요게 저장되는 이 전체 파일들이 저장되는 경로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랭귀지 랭귀지는 이제 요 코딩을 하는 방식인 언어인데 자바나 코틀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틀린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코틀린으로 했는데 사실 자바랑 코틀린이랑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형식이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자바 하셔도 되지만 제가 영상에서 코틀린으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코틀린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니멈 sdk sdk 라는 건 뭐냐면은 어 요 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버전까지 지원할 거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6까지 지원이 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 버전이 30 이라면 30 이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그 핸드폰이 몇 개 없다 1%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버전이 낮을수록 커버가 되는 영역이 더 커지겠죠 더 옛날 핸드폰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버전을 이렇게 최대한 낮춰 주시면 많은 앱에서 많은 장치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finish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뭔가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앱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을 때 시간이 좀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앱 만들 때 되게 많은 파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중에는 일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바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주로 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xml 파일 xml 파일과 이 코틀린 파일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겉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실행하면 이 헬로월드 얘가 화면상으로 빡 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뭘 클릭하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을 미리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거를 코딩으로 구현해 줘야 되는데 그 파일이 이 코틀린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xml 파일 확장자가 xml이죠 요거랑 요거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요거 보면은 이 파일 안에 이제 클래스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set on content view라는 함수를 써 가지고 all layout resource란 뜻입니다 이 리소스의 layout 폴더에 있는 activity-main을 중앙으로 불러와라 중앙으로는 아니고 아무튼 이 내용을 불러와라 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ctivity-main이라는 게 예에요 그래서 요거의 뜻은 지금 요거를 불러와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 화면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이 그 폴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폴더를 지정을 했잖아요 저장될 곳 d드라이버에 project 가 어디 있죠 project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거였죠 practice practice 안에 이 파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요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을 때 자 리소스 레이아웃 activity-main 리소스 레이아웃 자 activity-main 파일이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폴더 경로 상에서는 메인 액티비티는 여기에 있고 리소스 액티비티 메인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run 앱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디바이스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o device 를 클릭하면 avd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크면 키면은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거고 create virtual device 선택하고 저는 폰 카테고리에서 픽셀 투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픽셀 투 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시고 next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교적 가장 최신 버전인 이 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처음 키신 분들은 여기에도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를 설치를 했고 이게 완료되시면 그 때부터 다시 따라오시면 돼요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완료되셨으면 이렇게 next 를 누르고 avd name virtual device 이름을 my device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을 거 같고요 finish 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y device가 이제 지정이 됐고요 아까는 no device였는데 마이디바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상 장치가 추가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run app 을 누르면 조금 뒤에 이 화면이 켜질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 화면처럼 가상의 디바이스가 켜졌고요 곧 핸드폰이 부팅이 되고 부팅이 된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겁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실행이 될 거에요 이렇게 핸드폰이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윈도우 처음에 켜질 때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 바탕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처음 켜졌을 때 느낌으로 됐다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돼서 곧 이 화면이 나올 거에요 헬로 월드 네 지금 이 글자가 되게 작긴 한데 지금 헬로 월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이건 좀 나중에 더 할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글자 키우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사이즈를 96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게 되겠지만 이거를 다시 F10 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꺼졌다가 다시 업데이트 된 버전으로 앱이 다시 켜질 겁니다 이것도 지금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아까 그 크기를 키웠던 게 곧바로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간단한 세상에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만든 겁니다 이제 진짜로 쓸만한 앱을 만드는 것은 이 xml 파일 이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바꾼 애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끔 요 코틀린 파일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발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첫 발을 디디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조작해 보는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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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